안녕하세요 김순렬입니다. 여러분은 음식 짜게 드시나요? 싱겁게 드시나요? 건강을 염려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음식을 싱겁게 먹는데요. 마치 소금을 멀리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소금은 우리 몸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분이죠? 나트륨이 부족하면 뇌에 부종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신경학적인 증상이 발생합니다. 두통, 매스꺼움, 과도한 흥분, 심하게는 정신이상과 실신, 간질발작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음식은 싱겁게도 먹지 말고 짜게도 먹지 말고 적당히 간해서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금은 어떤 종류가 좋을까요? 요즘 히말라야 핑크소금이 유행인데요. 바다소금에 과도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발명되기 전에 만들어진 히말라야 소금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소금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운 소금이 있습니다. 바로 죽염인데요. 소금 속에 미세 플라스틱을 모두 태워서 없애버린 소금이죠? 조상님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